임대사업자를 자진말소할지, 자동말소할지, 아니면 말소하고 재등록할지 선택의 기준과 주의할 점 지금 알려드립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새로운 임대사업자 제도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자진말소할지, 자동말소할지, 아니면 말소하고 재등록할지 고민이 많으시죠.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결정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고 결정하셔야겠지만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최대한 일반화시켜서 선택 기준과 주의할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사업자를 자진말소하려 할 때 체크해야 될 부분입니다. 크게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진말소 대상이 되는지, 두 번째, 새 재택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 세 번째, 임대주택은 몇 개인지, 네 번째, 자진말소하고자 하는 임대주택이 의무 임대기간 1분의 1 이상을 넘겼는지, 다섯 번째, 1년 또는 5년 안에 주택을 팔 수 있는지, 여섯 번째, 말소 당일이 보유세 과세 기준일 전인지 후인지, 마지막 일곱 번째, 임대주택이 아파트인지 아파트 외의 주택인지를 각각 따져봐야 합니다. 먼저 자진말소 대상입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폐지가 될 유형의 임대주택, 단기 임대라든지 장기 임대의 경우에 아파트 장기 매입 임대주택에 한해서 자진말소 할 때까지 그 등록 기간 동안 임대로 증액 제한이나 기타 공적인 의무 사항을 잘 지켰을 때 자진말소 할 때까지 세제 혜택을 유지시켜주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제 혜택 여부 파악 부분입니다. 세제 혜택을 잘 받고 있다면 자동 말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거든요. 세제 혜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 세액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50%, 70%, 때에 따라서는 60%.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 50%와 70%는 많이 들어봤는데 60%는 생소하다고 하실 거예요. 사실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같은 경우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법을 보면 임대주택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60%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법상 준공공임대주택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 5일부터 2015년 12월 28일까지 준공공임대, 그 당시 의무 임대 기간은 10년이었습니다. 그 준공공임대를 등록한 사업자가 아직까지 폐업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유지하고 있다면 아파트를 하더라도 10년 채우고 나서 자동말소가 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60%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0% 같은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특법입니다. 이 민특법이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 민특법상 준공공임대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해주는데 민특법상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은 8년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에 8년 임대 기간을 채우면 자동말소가 되니까 장특공 70% 혜택은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8년 임대했을 때 50% 장특공 받는 부분은 대부분 해당이 되죠. 다만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하셨던 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단기에서 장기로 바꾸셨던 분들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단기에서 장기로 바꿨을 때 임대 기간을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특공 50%가 담겨있는 조세특례제안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르면 기존의 임대 기간을 최대 5년 한도로 50%, 절반만 임대 기간으로 인정을 하다 보니까 민득법에서 계산하는 임대 기간과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50%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 기간을 모르겠다, 어딘가에 물어봐야겠다 라고 하신다면 주변의 전문가나 아니면 세무서나 국세청의 전화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요. 세제 혜택을 어떻게든 받고 있다면 다행인데 간혹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진말소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료라도 아껴되니까요. 그리고 자진말소할 때 세제 혜택을 지원해주는 법이나 법령이 아직 공포가 안 됐습니다. 영상 만든 날짜가 8월 28일인데 현재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법이나 법령이 실제 전문화돼서 공포가 되는 걸 보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임대주택은 몇 개인지 부분입니다. 임대주택이 하나라면 자동말소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이 주택 이상이라면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종부세나 양도세를 모의 계산해 본 다음에 자진말소할지 자동말소할지 아니면 말소하고 재등록할지를 나누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소됨과 동시에 더 이상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이 되기 때문이죠. 물론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반화시켜서 대응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연히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나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자진말소하려고 하는 임대주택이 의무 임대기간 2분의 1, 절반을 넘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8월 7일 날 발표된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 조치에서 양도소득세 부분은 의무 임대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넘겨야 세제 혜택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의무 임대기간의 기준이 민특법 기준이냐 아니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각각의 법이나 법령 기준이냐의 문제가 있었죠. 제가 앞번 영상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를 보고 제 판단으로는 민특법상 기준이다 라고 해서 단기 임대라면 4년의 절반인 2년, 장기 일반 민간임대, 아파트의 경우라면 8년의 절반인 4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표를 하나 보실 텐데요. 제 판단은 민특법 기준인데 혹시나 제 판단이 잘못돼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각각의 법이나 법령을 기준한다면 그 절반 기간은 얼만큼인지 표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소득세법상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특정 어떤 법이라고 나와있지 않습니다. 같은 법이라고 조문을 써놔서 해석이 좀 필요하거든요. 제 해석은 분명 민특법 기준인데 혹시나 제 판단이 잘못될까봐 각각의 기간을 표시해 두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한번 확인차 물어볼 수 있지 않냐라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쉽게 묻지 못하는 건 괜히 물어봤다가 본인들 기준으로 말해버릴까봐 함부로 묻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판단은 민특법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 1년 또는 5년이라는 양도 기한 내에 집을 팔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자진말소를 선택했다는 건 곧 주택을 처분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소득세와 종부세 등은 말소 시점까지 세제 혜택을 유지시켜주지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자진말소 후 1년 내에 임대주택을 파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1년이라는 시간 안에 금매라도 팔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못 팔면 보유세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물론 그때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바꾸는 대안도 쓸 수는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 집이 1년 안에 팔리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하신다면 자진말소가 아닌 자동말소나 또는 말소 후 재등록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같은 경우는 자진말소 후에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을 시켜줍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적어놓은 이유는 1년 그리고 5년 그리고 임대주택 그리고 거주주택 이 4가지를 서로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어떤 걸 팔아야 할지 몇 년 안에 팔아야 할지 헷갈리시는데 제가 적어두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섯 번째 말소할 당시 그 날짜가 보유세 과세 기준일 전이냐 후냐의 경우입니다. 매년 6월 1일이 보유세 자산세와 종부세조 보유세 과세 기준일입니다. 만약 자진말소를 선택하신다면 자진말소의 경우에 6월 1일 이후에 말소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5월 31일 이 전에 매도한다면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6월 1일 전에 말소해버리면 말소한 순간 일반 주택이 되니까 그 해 종부세를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6월 1일 이후에 말소하시고 그 다음 연도 5월 31일 이전에 매도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동말소의 경우에 말소일이 만약에 매년 5월 31일 이전이라면 그 해 5월 31일 까지 매도하시거나 아니면 전년도 6월 1일 이후에 자진말소 하시고 나서 다음 연도 5월 31일 까지 매도하신다면 종부세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자진말소는 반드시 종부세와 양도세와 같은 세금을 충분히 계산해 보시고 이득이 있을 때 그때 말소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일곱 번째 임대주택이 아파트인지 아파트 외 주택인지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아파트의 경우라면 선택의 폭이 많습니다. 왜냐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임대주택이 여러 개라 하더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짜가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를 하나 사고 또 추가로 하나 사고 또 하나 사고 이렇게 사는 날짜가 좀 나누어져 있죠. 동시에 아파트 세 개 네 개를 한꺼번에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일이 나누어져 있다는 건 말소일도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자진말소나 자동말소를 자연스럽게 분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기간을 나누어서 파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나 다세대나 오피스텔의 경우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제 단기임대겠죠. 앞으로 폐지가 될 그중에서 다가구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임대주택은 여러 개를 하더라도 왜냐하면 가구별로 계산하니까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 팔 때 좀 쉽다는 거죠. 사는 사람도 주택 하나를 사는 거니까 물론 임대주택은 여러 개를 하더라도 그래서 좀 편한데 오피스텔 경우도 조금 낫습니다. 아파트처럼 좀 분산되죠. 여러 개 오피스텔을 한 날짜에 동시에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파트처럼 분산이 되니까 매도하는 시점도 과세기간을 나누어서 팔 수 있어서 여유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다세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택 하나 통건물에 세대가 여러 개인 다세대 건물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같은 날에 여러 개 주택이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말서 후에 보유세 부담이 생기는 거죠. 종부세 부담이 전체적인 금액이 한꺼번에 합산이 되니까 두 번째는 다세대다 보니까 말서 후에 세대별로 나누어서 파는 것도 힘듭니다. 판다 하더라도 전부를 다 팔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서 후에 만약에 통건물로 전체를 판다 하더라도 이거는 더 힘듭니다. 왜? 사는 사람이 엄청난 부담이에요. 집 여러 개를 사는 거니까 다주택이니까 다가구는 주택이 하나니까 살 수 있지만 다세대 통건물은 주택이 여러 개기 때문에 매수자가 엄청난 부담을 떠안습니다. 그래서 팔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첫 번째는 파실 때는 방법이 없죠. 금매로 싸게 팔아야겠죠. 아니면 최근에 이런 주택들을 LH가 매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한번 팔아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전세를 월세나 반전서로 받고 와서 팔릴 때까지 그 종부세 부담을 어떻게든 줄여야 됩니다. 월세 받아가지고 내야겠죠. 아니면 말소가 돼버리면 일반 주택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임대차 3법을 따라가겠죠. 그렇다면 기존 계약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계약을 할 때 이때 전세 월세를 높게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보유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그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고 2018년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이때는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이 종전규정을 따르거든요. 그러면 양도 소득세 중과배제나 중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하니까 말소 이후에 자동말소든 자진말소든 말소 이후에 다시 10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임대로 다시 등록을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임대해야 되니까 그만큼 보유가치가 높을수록 좋겠죠. 예를 들어서 용산에 있는 주택이라면 10년 이상 가지고 와도 탄탄하게 가격이 오를 거니까 괜찮을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재등록을 고민해 보시라. 그런데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데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다라고 하면 양도세 중과배제나 중부세 합산배제가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2022년 12월 31일까지 요건이 돼서 등록한다면 장두꽁 50%나 70% 혜택은 있지만 어쨌든 보유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든 금매로 처분해 보시거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그리고 일반주택이 돼서 임대차 3법을 따를 때 전세나 월세를 좀 높여보는 쪽으로 선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히 다른 대안이 없는 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에는 임대사업자 자진말소가 아니라 자동말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부분에 있어서 체크할 부분입니다. 사실 자동말소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건 계속 임대사업자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첫 번째 체크하실 부분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느냐겠죠. 감당할 수 없다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바꿔서 한번 부담을 줄여 보시고요. 그리고 자동말소 후에 언제까지 집을 팔아야 한다는 규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보유세나 양도세를 미리 한번 계산해 보시고 나서 과세기간을 나누어서 매도하시는 거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이 많다면요. 그리고 세 번째 자동말소일 당시가 보유세 과세기준일 전인지 후인지를 체크해서 만약 5월 31일 이전에 말소가 된다면 당해 5월 31일까지 매도하시거나 만약 6월 1일 이후에 말소가 된다면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매도하신다면 보유세 부담을 덜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진말소든 자동말소든 말소가 된 이후에 10년 장기 일반 민간임대로 다시 재등록 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임대사업자가 직계할 공적인 의무사항을 위반해서 직권말소가 되었다면 이때는 직권말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대주택 변경과 추가가 불가합니다. 한마디로 재등록이 불가하다는 얘기죠. 2년 지나고 나서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이 법 시행은 2018년 8월 18일 이후에 직권말소가 된 경우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공적 의무사항 위반으로 직권말소가 되지 않았다면 이때는 바로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임대사업자가 직회할 공적인 의무사항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직권말소가 되지 않았다면 이때는 재등록이 바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정지역에 있는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재등록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택 이상자라면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나 종부세 합산배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등록한다 하더라도 보유세 부담은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일정요건 기준시가 6억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요건을 갖췄다면 그리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장기일반 민간임대로 등록을 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8년 50% 혜택 때에 따라서 10년 70%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면 등록하겠지만 그 장두껑 혜택만으로 부족하다면 재등록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자진말소할지 자동말소할지 아니면 말소하고 나서 재등록할지 선택할 때 체크할 사항과 주의할 점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만나서 1대1로 상담해야 되는 내용인데 최대한 일반화시켰고 주어진 시간 내에 설명하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담고 싶어도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주변의 전문가를 통해서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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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